오늘 설교 제목은 행함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은 야구보소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행함과 믿음의 관계를 올바로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많은 주의종들도 이 관계를 모르니까 구약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 받고 이렇게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 받고 이렇게 알고 있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담을 받은 자는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야.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구보는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임을 영혼 없는 몸이 준다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턴은 야구보소를 읽다가 이 서신은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런데 같은 개혁자였던 칼비는 루턴은 성경을 끝까지 다 읽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야구보소는 끊임없이 심각한 논쟁이 계속되어지는 서신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야구보소를 이해하려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야구보 선생이 누구에게 지금 곤멸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알아야 돼.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야구보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구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집하에게 무난하노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이 열두 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야구보소 2장 1절에서 증거하고 있거든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러므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들이요. 또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인 것입니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나 부르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행함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야구보가 펜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믿음, 믿음, 믿음 지상주의를 부르짖으면서 행위를 도외시하는 그런 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상고할 것은 이웃 사랑이 중요한데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자, 본문 14절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이렇게 야구보 선생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고 있어요. 예를 그래서 본문 15절,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러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병안이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룡할 양식이 없어. 그런데 그에게 병안이 가라, 덥게 가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야구보 선생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의 지금까지 산 일경생 중에 가장 보람된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림교를 개척하고 그리고 성림교를 통해서 세르남교회에 세워진 것 참 정말 보람돼요. 성림교회 개척을 하는데도 물질의 헌신이 있었지만 세르남교회에 이렇게 세워지기 전에 김경선 목사님이 거기 단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부교역자로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이 부부를 보니까 카드빚을 막느라고 이 카드, 저 카드 하면서 막 정신없어.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불렀어요. 이 부부를. 그때는 우리가 빚을 많이 진때가 아니고 또 여유도 있고 그러니까 내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싸띠 이자로 사용하면서 이 대출을 갚으겠느냐.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만 해주면 천사이죠. 이러더라고. 그런데 제가 이미 해주려고 각오를 했거든요. 그래서 산천몇백만 원인가 하여튼간에 그거를 해줬어요. 해주고. 그리고 김경선 목사님을 또 개척도 해줬어. 그냥 해준 게 아니에요. 이 주혜정이 몇 년 일을 하지 않았지만 절기설교집을 제가 냈잖아요. 그런데 컴퓨터를 치는데 내 지시대로 그대로 컴퓨터를 치는 거야. 그대로. 내가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그래가지고서는 딱 그것을 완성시켜가지고 책자 만드는 곳에 출판사에 주워가지고 만들었어요. 그 수고를 보고 제가 개척을 해준 거예요. 그냥 해준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그 아동부, 어려운 가정 아동부 애들을 이렇게 지도하면서 도우면서 이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에게 형통한 길을 그냥 쫙쫙 열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물질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요. 그래서 내가 또 기도의 제목이 뭐냐.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많은 지휘계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정말 한 사람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얼마나 정말 뿌듯한지 몰라요. 그래서 또 이 주의종은요. 해마다 그냥 1년에 한 2번, 3번 와. 그래서 기도받아. 기도받으면 또 형통하대. 막 형통한 복을 받는대. 그래가지고서는 막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저한테 용돈도 줘요. 용돈도. 1월 1일 같은데요. 그때 그때가서는 100만 원씩 줘요. 참 정말로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이 주의종이 그렇게 찾아오는 거야. 여러분 누가 보금 10장 25절 이하에서 보면 말이에요. 어떤 율법사가 영생의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님이니까 정확히 대답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노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연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내 대답이 옳도다. 이 율법을 행하라. 그래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반 거의 죽은 자를 버렸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윈도 그곳에 이르러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 주고 그 이튿날에 두 대날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만약에 비용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 주겠습니다 하고 떠났대요. 그러니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알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리 사랑을 실천하라. 그래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야구부 선생님은 야구부서 2장 8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개명이 최고의 범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10절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에서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13절에 보면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7절에 18절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그와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할 때 말이에요.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요. 진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외모를 보시잖아요. 인간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판단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것은요. 사랑을 실천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3장 14절에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므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구하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번째는 귀신들도 믿음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겠어요. 본문 18절 19절을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기 가로대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성경을 보니까 귀신들도 믿음이 있대. 첫째 귀신들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이심을 믿고 떤다는 거예요. 본문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말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무신론자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신학자들 중에는 하나님은 죽었다 하는 자기들이 있어요. 과거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자들은 귀신보다 못한 존재들인 거예요. 귀신은 그래도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귀신들이 예수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7절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인 자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일까? 이래 보였어요. 더러운 귀신들인 자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고 항상 호심탐탐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했었고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말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련 유다가 은삼십 개의 예수님을 팔아먹고 또한 열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자 붙잡혔을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귀신은 알고 있어요. 네. 세 번째는 귀신들은 지옥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요. 누가 보건 8장 31절 보면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그 군대 귀신들이 말해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동번역에서는 마귀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쳐넣지는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애원하였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지옥에 가기 싫어서 발부덩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후에 천국, 지옥 이거 있음도 믿지 못해. 그런데 귀신들이 지옥 심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섬길 때에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우리가 섬겨야 돼. 그런데 이 귀신들은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심판의 주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떨고 있어요. 그러나 이 귀신들의 믿음으로는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행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구보 선생님이 이제 세 번째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예를 들어서 행함과 믿음의 관계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본문 20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말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논쟁이 되어왔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을 받는데 아 여기 본문에 보니까 행함으로 의롭다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렇게 증거하기 때문에 그 논쟁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야. 여기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한 것은 장세기 22장의 말씀이에요.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백세의 아들을 주셨잖아. 그럼 무럭무럭 이 약속의 아들이 이삭이 자라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 안 해요. 자기 아내 얘기도 말을 했다는 소리가 없어.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이 이삭을 데리고 나무와 불씨를 갖고 모리아산 3일길을 가는 거예요. 이 이삭이 자기 아버지한테 그래요. 아버지 나무와 불씨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고 계신다. 그래가지고서는 모리아산에 가가지고서는 이삭을 꽁꽁 묶어놓고 장기 위에다 딱 놓고 칼을 넣어서 죽이려고 그래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 얘기 아무 일도 행하지 마라. 이제야 내가 나를 하나 겸여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하나님을 겸여하는 줄 아노라. 이때 인정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오직 믿음으로 을업당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세기 12장 7절을 보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흘러도 약속의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던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나에게 씨를 주지 않으므로 내가 길러온 이 다메색 엘리에스리나 내 후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다. 그는 내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요. 그리고 하늘에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에 아브라함이 여와의 말씀을 두껏 믿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온전히 된 게 창세기 22장이에요. 자,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23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응하였고 언제? 창세기 22장에서 독자 이삭을 받침으로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벗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야 내가 나를 하나님을 겸여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을 읽어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암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운을 받아. 일한 것이 없이. 아브라함도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운을 받았잖아요. 또한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10편 32편 1절에 그 말씀을 사도 바오리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그렇게 증가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료여김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실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에 아리하실 자가 복이 또다. 구약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운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 의롭다운을 받은 자면 행암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행암으로 이뤄보건대 사람이 행암으로 의롭다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래서 사도 바올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3절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올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보면 그의 서신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운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의롭다운을 받는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의롭다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올도 자기도 마찬가지잖아요. 행위로 의롭다운을 받은 게 아니거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운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핍박자잖아요. 회방자잖아요. 이런 자를 우리 주님께서 이 죄인을 만나주시고 사우라 사우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니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런 것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게 돼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리고 사역자로 그리스에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핍박자가. 그래서 이 사도 바올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운을 받은 자는 행함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올도 로마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율법을 패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올이 착각을 해 사람들이.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서 보면 뭐라고 사도 바올이 증가하고 있느냐? 그런 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패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운대. 그래서 사도 바올이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다. 이렇게 증가하면서 이 율법은 율법 보세요. 가늠하지 마라 하니까 가늠이 죄인 줄 알고 살인하지 마라 하니까 살인이 죄인 줄 알고 도덕질하지 마라 하니까 도덕질이 죄인 줄 알고 거짓 증가하지 마라 아 거짓말이 죄구나. 탐 내지 마라 하니까 아 탐심이 죄구나. 그래서 7장 7절에서 보면 뭐라고 증가하고 있느냐?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마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12절 14절을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며 신령하다. 이렇게 사도 바올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도 율법이나 선자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어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셨잖아요.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해서 율법을 다 잃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남을 사랑한 사람 율법을 다 잃었느니라. 간험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 내지 마라. 그 외에 어떤 개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신개명이 하네.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악의야를 행치하냐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올이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는 보면 사도 바올이 라합을 예를 들어서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율법다심을 행함으로 율법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행함으로 율법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라합이 말해요. 기생이에요. 기생 요수아가 정탐꾼 둘을 열의고성에 보냈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이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기생이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거야. 거기에 손님들이 와가지고서는 하는 말이 애급 땅에서 열 가지 재앙을 퍼붓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생 땅 이 애급인이 살고 있는 이 땅 이 애급인이 살고 있는 땅에만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육지가 지겁게 하시고 광야 40년길을 이렇게 행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여주시면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특히 아모리왕 두왕 시온과 옥 옥에게 행한 일 그냥 완전히 그 성과 그 남녀 어린아이까지 다 진별한 이 일을 듣게 된 거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그래서 정탐권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열이고 왕이 그 사람을 보내서 너희 집에 정탐권이 들어와 있는데 내놔라 그러면 라합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놔봐요 구원받을 수가 있는가 딱 숨겨놓고 오긴 왔다 그런데 저 성문 닫기 전에 그들이 갔다 너희들이 빨리 가면 잡을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의로운 거짓말 선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함으로 의롭당을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당을 받았는데 믿음 민노람은 행함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증가하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26절에서 이와 같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행함이 따르는 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지옥 간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손자도 타며 주의 이름으로 귀실내 좋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대단한 주의 종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것 뒷구멍으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요한 요한 보금 6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들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미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면 이를 것이오 누구든지 나와 보금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이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누이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보금 16장 24절에서 25절 마가보금 8장 34절에서 35절 누가보금 9장 23절에서 24절 이렇게 첨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럭저럭 한 세상 보낼 생각 말고 여러분 오직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여김을 받은 행복한 자들은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 산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산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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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실 저도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루고 온 거예요 근데 나는 사명이 아직 더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여러분이 내 주의 종을 갈고 닦은 엄청난 돌기둥 같은 기둥들이 큰 기둥이 누워있어 근데 내가 삼손이 되는 거야 삼손 이걸 갖다가 그냥 번쩍 들어가다가 팍팍팍팍 내게로 세워 내 내 교회를 그래서 앞으로 잘 명심하고 들어두어요 여러분 반을 걷는데 왜 빨리빨리 그만두지 않느냐 이러면 안 돼 나는 사명이 있어 그래서 세련한 교회 세웠고 여기에는 이 성님 교회는 내가 응답받은 자를 세우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거기다가 또한 기도원을 하나 세워야 되고 또한 지교인을 하나 세워야 되고 딱 이러고서 내가 천국 갈 준비를 다했다 연단을 다 썼다 이랬어요 여러분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여기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기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앞으로 또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울 때는 3시간에 세워버려요 여러분 믿고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